어..나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? 아니 밥을 뭐 다 먹고 안 치워가지고 여기 2렙 가방 있어요 네 여기 M16있다? 예 달려갑니다 3번분이죠? 네 와 살려줘 오 가릿 민이 쓰실 분? 스크스나 노핑에 스크스랑 윈이 있어요? 네 SR 대탄도 있고요 아 왜 날타 아..가시네 망킬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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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카도네 펠카도를 딱 끌어갈까요? 그러죠 빨리 죽으셨으니까 가서 싸우고 도트나 홀로그램 없었죠? 아 홀로그램 하나 드릴까요? 네 저한테 오세요 4번입니다 예 아.. 감사합니다 아.. 집안일에 대한 게임만 하고 있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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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밖에 안 됐네? 하하.. 12시간 제 배그중이네요 아 그래요?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아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개머리판 있으세요? M16이어서 M4 아니었어요? 네 M16이에요 오늘 푹 잘라 그랬는데 그저께 그래서 아니 어제구나 어제 게임 안하고 일찍 잤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아 지금 애들 두 명 발견이요 네 여긴 파란색 아파트 하나랑 어 여기 노란핑 찍은 집 하나 예 쟤 지금 파밍 싸움 정리 끝났나 보네 얘네 북쪽 집 안 털었네요 네 그러네요 싸운다 소음기 필요한 잘못 있어요 AR 소음기 주시면 쓸게요 3번번 드렸어요 네 어 저기 어디야 카지노 옥상에 하나 카지노 옥상 내려왔어요 네 제 옆에 있네요 카지노 옥상 아아 하나! 아파트! 오른쪽 아파트 들어갔어요 저기 있다! 1층 어? 저 또 딴 데서 쏘네요 2층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갔어요 어? 또 배! 샷! 감사합니다 어? 갑박 다 터졌네 3뚝 있다 3뚝 3뚝 두세요 8배 좀 제가 쓸게요 네! 쓰세요 쓰세요 3뚝 안 써요 저 3뚝 안 써요 아 앰프 있네 앰프 먹어야겠다 샴프 먹을게요 네 드세요 이 시키 어디지? 어디? 카고팔 어디지? 지금 이쪽? 이쪽? 대각선 방향에서 소리나는 것 같긴 한데 4뚝 안 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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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스 왁스 밖의 시체 파밍도 못했는데 нормально 여기 앵글 손잡이 있네요 여름 설마 산에서 쌘나? unmclock 아까 들어올 때 1층에서부터 쐈으니까 5탄 남을 수 있는지? 제가 좀 드릴게요. 예 저 150발 있어요. 저 한 20발만 있어요. 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힛 나가서 파밍하면서 미끼 한번 해볼까요? 저거 하나 파밍 안했거든요? 아 그래요? 내려갈까요 그럼? 키트 드세요 호흡 멀리 떨어졌네요 호흡 멀리 떨어졌네요 제가 차 가지고 올게요 트럭 네 호흡 멀리 떨어졌네요 여기 있네요 와 이거 뭐지? 여기서 그거 카고팔이랑 오탄 좀 드실 분 일로 오세요 신통제도 있고 구성도 있고 여기서 안에 땅에 박혀있던데요 몸 아 그래요? 아 좀 안 좋은 트럭인데 이거 두 분 이거 타시고 저는 거기 타까요 저기 네네 와우 우리 뒤쪽이라는 소린데 그럼? 와우 뒤에서 겁나 오나봐요 지금 네 일단 쇼핑 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가세요 뭐야 뭐야 아무도 없는게 뭐야 앞에 트럭 있다 뭐야 갑자기 산으로 가시다가 도로로 오시네 네 뭔가 있어가지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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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issen 암 우리 언덕 위에 집 및 가시죠 네 설마 사람 있으려나 아 너 오늘 기절 진짜 많이 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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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저 맞았어요 어 저도 맞았어요 네 언덕 위에 같아요 언덕 어 이거 워렉 워렉 같은데 어 뭐야 그로자 240 240 워렉 워렉이에요 워렉 아 아 아 아 하 어디야 워렉 씨 아 저 닉네임 따로 헥이네 예 그런거 같은데 너 지반인데 어떻게 맞췄지 워렉이요 워렉 워렉 이게 뭐에요 워렉이 뭐에요 벽 뚫고 쏘는 핵 아 대박이다 봐야겠다 저 킬 캠 좀 볼게요 저도 볼게요 아 아 황당하네 뭐야 이 새끼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거 야 이 이 이 거리에서 와 대박이다 맨땅에 쏘는데요 네 와 대박이다 사방에다가 막 쏘는구나 아 이거 신고해야겠다 하하하하 아 와 진짜 황당하다 진짜